작년 한해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지 봐봐 가리기 쭉 벌리고 지랄하고 야 아따 이 새끼 토상거라리네 엄청 크네 그리고 너는 술 그만 참 먹으니까 지랄하고 막방은 다 깨고 너 눈꼬량 안 찢어졌냐 응 물론 뭐 안 꼬맸어 그만 먹어야지 이 대가리 깨주면 큰일나 아니 명절 때 안 왔어 이 오빠가 안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걱정됐어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방댕아 오빠 왜 못 왔어 맞박이 다 깨졌어 다음은 남은 다 깨 그랬더니 못났고 안내지라라고 방댕이 얼마나 보고싶으면 괜찮아 야 좋은 놈 발라 알았지 좋은 거 보내줘 자 오라보니 노래 한 곡 올려드릴게요 자 달린오빠들 방댕이 사랑하라고 박수다 함성 나의 사랑은 아쉬워라 나의 사랑은 아쉬워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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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